김어준씨 얘기 좀 해볼까요 잠깐 TBS 교통방송 뉴스 공장을 이끌고 있는 김어준씨가 뉴스 공장에서 아마 하차하게 될 것 같습니다 TBS 관계자가 제작진이 뉴스 공장을 이끌 김어준씨의 공장장애 후인자를 찾고 있다 TBS 라디오 관계자 김어준씨 다음주 중으로 다음주가 될지 뭐 며칠 안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만간 공식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본인 방송에서 표명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떠세요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김어준씨가 뉴스 공장에 하차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김어준씨가 그동안 방송 오래 진행하시면서 보여준 여러가지를 볼 때 이제 더 이상 제도권 언론에서는 방송 진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몸닫고 있는 TBS에도 결국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뜻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어준씨가 그 뭐 저기 특허청에 그거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건 뭐 특허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TBS 교통방송에 나와서 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뭐 유튜브 방송을 계속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좀 술콤하셨을까요. 그럼 내 생각하고 texted. 네, 또 Supie TRTS를 요즘에 좀 든다. 네, 또다시.